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세계적으로 계속된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은 지난해 눈에 띄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빅3 산업의 글로벌 시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국내 1호 AI 의료기기 개발, 1호 혁신 의료기기 개발 등 국내 최고의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뷰노. 뷰노는 국내 의료 IT 분야에 딥러닝을 최초로 도입해 실제 상용화를 이뤄낸 시장 개척자입니다. 뷰노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한 데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필립스 코리아의 인공지능 기반 환자 상태 분석 공모전에서 최종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프라나 네트워크들이 좀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필립스라는 회사가 글로벌로 앞서 있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 기술을 필립스와 접목해서 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가지 금전적이나 경제적인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알츠하이머 진단 보조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3등급 허가를 획득하기도 한 뷰노는 제품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후속 제품들의 추가적인 인허가와 FDA 등 해외 인허가를 확대해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들이 실제로 글로벌로 인정받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I 의료는 이제 태동하는 시장이고 저희 같은 회사가 기술력을 토대로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조금 더 드라이브를 해서 해외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가는 작업을 지금 저희가 전개할 예정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이 의료 분야에 적용되면서 전문 의료진들이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뷰노와 같은 혁신형 의료기 기업을 15개로 늘리고 2025년까지 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을 40.8%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에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국내 우수 의료기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 부설 트레이닝센터의 기능을 교육에서 무의시한 환자 대상 시범 사용으로 확대해 사용 경험이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바이오 분야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임상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정부는 빅3 산업 가운데 미래차 분야에선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대한 특화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개발한 센서 등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스타트업에 제공해 자율주행 서비스 성능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 이와 함께 글로벌 완성차와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협업 체계도 강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에서는 중소 팸리스가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팸리스에 필요한 설계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그간 현장에서 나왔던 소량 생산하는 팸리스가 국내 파운드리를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팸리스의 파운드리 사용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세계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은 지난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은 만큼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빅3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스티비 뉴스 나정훈입니다.